프롤린 유산균 좋다고만 들으셨죠? 그 환상 제가 깨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롤린 유산균의 부풀려진 마케팅 그리고 프롤린 유산균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귀남입니다. 이질만 하면 TV에 나오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유산균 업계의 핫템, 프롤린 유산균. 왜 TV에 나오고 어떻게 해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지는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산균은요. 배양을 하는데요. 배양이란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어 미생물 등을 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프롤린 유산균은요. 유산균을 배양할 때 사용하는 배지에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을 첨가한 것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TV 예능 프로나 인터넷 뉴스, 블로그, SNS에서는 프롤린 유산균은 유산균의 킹왕짱처럼 말하고 있죠? 그 중 대표적인 두 가지. 프롤린 유산균은 생존력이 강하다. 그리고 프롤린 유산균은 뚱보균을 없애서 다이어트에 좋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프롤린 유산균은 생존용이 강할까요? 건강계능 프로에서 프롤린을 첨가한 유산균과 그렇지 않은 유산균의 생존률을 비교하였더니 프롤린을 첨가한 유산균의 생존 확률이 더 높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생존률이 정확히 얼마나 높은지는 왜 안 알려줄까요? 생존률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면 우리 프롤린 유산균 생존률이 무려 땡땡프로가 높아요. 이런 식으로 자랑했을 텐데요. 맞죠?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하는 가식적인 멘트 상상이 가시죠? 막 오버하면서. 자, 1%, 0.1%만 높아도 생존률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생존 확률이 높다는 말만으로 프롤린 유산균이 더 좋다는 건 근거가 한참 부족합니다. 다른 유산균들은 바보인가요? 당연히 동일한 배양 과정에서 프롤린을 넣지 않은 유산균보다는 강하겠죠. 그런데 프롤린이 아닌 다른 물질로 균체를 강화한 유산균들보다 더 강할까요? 최신 기술들로 코팅한 유산균보다 강할까요? 장용성 테스트를 통과한 유산균 제품들보다 정착성, 안정성, 생존력이 좋을까요? 제가 유산균 1, 2, 3편에서 유산균의 수많은 특허들 도찐개찐이라고 말씀드렸죠. 프롤린 유산균을 만드는 프롤린 공법도 수많은 유산균 특허 중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유산균 제품 고르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롤린 유산균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대표적인 꼴불견 마케팅 뭐만 하면 전부 다이어트랑 엮는 것인데요. 크리롤, 새싹보리, 모린가 이런 것들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니까 말도 안 되는 다이어트 마케팅에 속아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는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왜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뚱보균, 비만세균을 없앤다? 이런 저급한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할까요? 저는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X 팔립니다. 물론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특정 유산균도 있어요. 그런데 프롤린 유산균은 아닙니다. 프롤린 유산균이 뚱보균, 비만세균 잡는다? 이거 가짜뉴스고요. 허위 과대 광고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유산균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은 있죠. 그건 유산균 제품이 몸에 매우 잘 받으신다는 가정하에 유해균의 증식이 완벽하게 억제돼서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이 건강해지면요? 다른 장기들도 연쇄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붓기가 빠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사람에 따라 드물게 체중이 빠지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예요. 이건 모든 유산균에 해당하는 것이지 꼭 프롤린 유산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프롤린 유산균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프롤린 유산균의 생존력, 다른 유산균들의 생존력과 수치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프롤린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강하다라고 말하는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살이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프롤린 유산균을 드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프롤린 유산균 고르는 법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해요. 프롤린 유산균이라고 판매하는 유산균은 무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 두 가지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산균 배양 단계에서 프롤린을 넣은 것 두 번째 배양 단계가 아닌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원료로 프롤린을 첨가한 것 세 번째 프롤린 유산균으로 검색은 되지만 프롤린과는 전혀 무관한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산균 배양 단계에 프롤린을 넣은 것은요? 이게 진짜 프롤린 유산균이에요. 제품 상세 정보에 프롤린 공법이라고 써 있고요. 그런데 제품의 원료 표기 부분에는 프롤린이라는 말이 써 있지 않습니다. 유산균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프롤린을 넣은 거라서 즉 유산균 제품을 제조할 때 프롤린을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의 원료명 표기 부분에 프롤린을 표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 배양 단계가 아닌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원료로 프롤린을 첨가한 것 이건 가짜예요. 프롤린 유산균이 이슈가 되니까 마치 자기들도 프롤린 유산균인 것처럼 제품을 만든 것인데요. 유산균을 배양하는 과정이 아닌 유산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프롤린을 아주 조금 넣은 것입니다. 이런 제품은요 제품 상세 페이지 어디에도 프롤린 공법이란 말이 없어요. 대신 제품명에 프롤린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부원료로 프롤린을 넣었다고 광고합니다. 그리고 제품 원료 표기 부분에 L-프롤린이라고 써 있어요. 부원료로 참가하는 프롤린은요 유산균과 아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프롤린이 식물의 해충이나 외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뿜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좋다 라고 하는데 사람이랑 식물이랑 같나요? 이렇게 배양 과정이 아닌 유산균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부원료로 프롤린을 넣은 것들은요 유행에 편승하려는 굉장히 나쁜 제품들입니다. 한마디로 짝퉁이에요. 양심이 요만큼도 없는 거죠. 마지막 프롤린 유산균을 검색은 되지만 프롤린과는 전혀 무관한 것은요 이것도 가짜입니다. 이런 제품들은요 유산균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프롤린을 넣은 것도 아니고요 유산균 제품을 제조할 때 부원료로 프롤린을 첨가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제품 상세 정보나 제품의 원료 표기 부분에 프롤린이랄 말은 없습니다. 그냥 프롤린 유산균이 이슈니까 인터넷 검색에 얻어 걸리려고 프롤린 유산균이라고 써 놓은 것 뿐이에요. 이것도 나쁘긴 한데 좀 순진하죠? 저는 두 번째 말씀드린 놈들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진짜 프롤린 유산균 고르시려면요 프롤린 공법이라고 꼭 써있는 제품을 고르셔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결론 프롤린 유산균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무수한 특허 유산균의 한 종류일 뿐이다. 프롤린 유산균은 균 자체는 강할 수 있어도 다른 제품들과 생존율을 직접 수치적으로 비교하지 않는 이상 유산균의 킹왕짱은 아니다. 프롤린 유산균의 뚱보균 마케팅, 다이어트 마케팅은 거짓 허위 과대 광고이다. 프롤린 유산균 고를 때 프롤린 공법으로 배양한 유산균임을 꼭 확인하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소비자가 제품의 리뷰나 후기에 의존하지 않고 소비자 스스로 본인에게 딱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그날까지 건기남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